네, 제 3강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타이틀을 자연 발화로 잡았습니다. 자, 자연 발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연 발화의 형태부터 소개를 합니다. 자,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형태는 산화열. 여러분들은 여론의 종류를 기억을 하세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 자, 이 네 가지가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여론입니다. 여론의 종류에 해당이 되고 산화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석탄이나 또는 건성유 이런 것들이 공기하고 접촉되어 가지고 발생되는 열. 그래서 산화, 산화 반응에 의한 열이죠. 분해열 해서 셀룰로이드나 니트로셀룰로스 이런 물질들이 분해열에 의한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다 오류 위험물이죠. 아직 우리가 몇 년째 안 배웠지만 오류 위험물, 무슨 반응성,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불렀던 위험물들이 여기에 분해열에 의한 자연 발화의 대표적인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분해열, 분해 반응을 일으켜서 발생되는 여론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흡착열에 의한 자연 발화에서 활성탄, 목탄, 활성탄 이런 것들이 흡착 과정에 있어서의 발생되는 열 때문에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자연 발화에서 퇴비가 대표적이죠. 퇴비, 퇴비, 옛날 시골에서는 퇴비로 많이 쌓아놨는데 요즘은 많이 보기가 힘듭니다만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열이 나오거든요. 그 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자고요? 열, 자연 발화와 관련된 열은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자연 발화에 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자연 발화의 조건입니다.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적당한 수분, 습도가 존재할 것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가 일어난 조건에는 첫 번째가 수분, 습도가 존재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 항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상식하고 우리가 지금 이 다루는 내용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자, 물기가 있으면. 수분이 있다는 말은 물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수분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자연 발화, 불이 일어납니까? 수분이 있으면 불이 일어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수분이 있어야지 자연 발화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당연히 하실만한 내용이죠. 자, 자연 발화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어떤 요런이 발생이 돼서 불이 붙는 게 자연 발화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불이 붙기 어렵다라고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니까 수분이 있어가지고 그 수분에 의해서 수분에 의해서 열이 발생이 되는 물질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열이 발생하는 물질들이. 수분 때문에 열이 발생되는 물질이 있고 이 수분의 어떤 보호 기능이나 밀폐 효과에 의해서 열의 축적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 열이 발생되는 물질도 있고 뭐가 용이하게 돼서, 열 축적이 용이하게 돼서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물질도 있더라. 그래서 자연 발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근황 발화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돼요. 앞에 뭐가 있어요? 자연 발화의 조건이다. 자연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연 발화라고 나왔을 때 이 수분의 존재가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 상식하고 반대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수분이 도움되는 경우가 자연 발화의 경우가 있다. 자연 발화일 때는 수분이 도움이 된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되고 아직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원래는. 자, 몇류 위험물이 있습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제 3류 위험물 있죠? 3류 위험물의 종류가 뭡니까? 이름이. 금수성 물질이에요. 금수성 물질 및 자연 발화성 물질이에요. 어차피 위험물의 류별로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수성 물질 및 자연 발화성 물질. 이렇게 부르는 게 제 3류 위험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3류 위험물에서 금수성 물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 숫자예요. 물을 만나는 게 금지되어야 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금수성 물질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칼륨하고 나트륨. 이런 물질이 대표적인 물질인데 칼륨, 나트륨 이런 물질은 물과 만나잖아요. 얘들이 물하고 만나면 발열을 해요. 열을 내면서 발화가 됩니다. 발열,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칼륨, 나트륨은 물과 만나는 걸 금지해야 된다 해서 금수성 물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수성 물질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금수성 물질도 뭐의 하나로 본다? 자연 발화의 하나로 봅니다. 공기 중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공기 중에는 습도라는 게 있어요. 습도. 공기 중에 습도가 이 말은 뭐냐면 습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칼륨, 나트륨을 공기 중에 놔두면 안전할까요? 공기 중에도 뭐가 있어요? 습도가 있어요.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물이잖아요. 얘들과 만나서 발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화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공기 중에 놔둬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자연 발화의 의미는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 열의 축적이 일어나 불이 붙는 물질을 말한다 이 말이죠. 발열이 돼서 화재가 일어나는 물질. 그러면 얘들은 공기 중에서 놔둔 것은 자연 상태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습기하고 만나서 발화해요? 발열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면서 특히나 물하고도 반응을 심하게 하더라. 그래서 금수성 물질로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의미도 뭔 의미에 들어간다? 자연 발화라는 말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과에 접촉됐을 때 위험성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금수성 물질로 규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물과 못 만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연 발화의 조건에는 뭣도 포함한다? 금수성도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물과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수분이 존재하게 되면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맞는 말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시험을 보셔야 돼. 답을 볼 때 물기 있으니까 불 안 붙어. 그러니까 자연 발화의 조건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제가 충분하게 강조를 드렸어요. 자연 발화라고 문제가, 자연 발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수분이 자연 발화에 도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우리 상식하고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잘 언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 전도율이 낮을 것. 열 전도율은 가염물 설명할 때 이미 했던 말이에요. 열의 전달이 잘 돼버리면 열 축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 축적이 되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된다. 그래야 열 축적이 되고 열 축적이 돼야 발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은 낮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습도가 있어야 된다. 발연량이 커야 된다. 열량이 많이 나온다. 당연히 좋은 말이죠. 자연 발화가 되기 위한 좋은 조건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주변 온도가 어찌해야 된다? 높은 상태. 주위 온도가 높다. 주위 온도가 높다. 그러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물질이죠. 자연 주위 온도가 높으니까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을 어떤 답을 숨기려고 할 때 1번이나 2번 갖고 답을 숨기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문제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 시간이 짧은 사람은 이런 자연 발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 보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으로 풀 거다. 상식으로 풀면 이 습도에서 다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습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습도가 있을 때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쉽다. 이 조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포인트예요. 예제.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온도가 낮아야 돼요? 아니에요. 온도가 높아야 일어날 수 있어요.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표면적이 작아야 돼요? 열받는 면이 작아야 돼요? 열받는 면적이 많아야지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표면적이 작을 것이 아니라 커야 되죠. 이 분도 자연 발화가 일어난 조건이 아닙니다. 열 전도율이 작아야 돼요. 열 전도율이 작으면 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불폭기가 쉽네. 맞는 말이네요. 발열량이 작아야 돼요? 발열량이 커야죠. 그래야 자연 발화가 일어나죠. 자, 1, 2, 4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답이 3번밖에 답이 없네요. 여기서는 습도를 언급을 안 했네요. 답은 3번입니다. 해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6번. 열 에너지원의 중요입니다. 자, 이 열 에너지원은 어떤 열 에너지원이냐? 이 열 에너지원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여론이에요. 점화원. 연소의 3효소가 뭐였죠? 가산점이었잖아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 에너지원에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론이에요. 화학열. 자, 크게는 화학, 전기, 기계. 화학, 전기, 기계. 이 3가지에서 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계적인 작용이면 기계열이고, 전기하고 관련된 용어면 전기열이고, 화학반응과 관련되면 화학열이죠. 그래서 화학열은 연소반응, 분해반응, 용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항열, 유전열, 유도열, 정전기열 이런 것들이 해장되고요. 그 다음에 마찰렬, 압축열, 마찰, 스파크. 마찰이나 압축은 기계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 기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이나 유전열이나 유도, 정전기 이런 것들은 전기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정전기도 전기로 봅니다. 정전기도 전기로 본다. 그 다음에 화학열, 연소열, 분해열, 중압열, 여기 외에도 중압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게 화학열이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겠죠. 용어만 보고도 내가 어떤 여론이 어떤 열인지, 화학인지, 전기인지, 기계인지, 그 구분만 하면 되는 내용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7번의 열의 전달. 열이 전달되는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열 전달의 삼요소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열 전달의 삼요소. 이 정도는 또 상식으로 또 반을만 하죠. 열 전달의 세 가지 주요 요소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열 전달의 주요소, 주된 요인 세 가지.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 전도는 고체를 통한 열 전달이에요. 주로 이야기할 때 고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대류는 유체, 기체나 액체를 말합니다. 유체라고 부르는 것은 기체나 액체를 통한 열 전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복사 열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빛에 의해서 열의 전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사 열. 이렇게 부르는 게 빛에 의한 열 전달.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내가 서 있으면 그늘에 있을 때보다 더 덥죠. 왜 더 더 와요? 복사 열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사 열. 4번 내용은 뭐냐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 그래서 복사 열은 3번과 관련이 있네요. 복사 열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 열 전달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면적이 넓으면 복사 열도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 차가 클수록 4승에 비례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약식으로 이루겠습니다. Q는 복사 열은 이 말이에요. Q가 복사 열은 복사 열은 시그마 T의 4승이다. 그래서 시그마라고 부르는 것은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부릅니다. 스테판 볼츠만이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를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부르고 T는 절대 온도를 나타냅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의 몇 승이요? 4승. 여러분들은 저 4승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한다? 4승에 비례한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자 여러분들이 이것은 특이하니까 한번 기억해볼 만하죠. 시그마 T의 4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말이 또 소개됐죠. 절대 온도라는 말이. 이 절대 온도를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273이란 값을 더해서 나타내면 절대 온도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이렇게 해서 절대 온도를 구하잖아요. 단위가 K입니다. K. 섭씨 온도는 C.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에서 K를 씁니다. K, 더 K 이렇게 쓰면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표준 상태라는 말을 쓰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표준 상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표준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0도시 1기압이에요. 0도시 1기압은 절대 온도로 얼마가 있어요? 0도시면 273을 더하라고 했죠. 273을 더하면 273이네요. 그런데 절대 온도 0도시는 절대 온도로 얼마가 같습니까? 273도 K하고 같은 온도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기압도 마찬가지로 1ATM 표준 대기압이라고 나타내는 1ATM 이거하고 같은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죠. 이걸 표준 대기압에 나타낸 기호로 삼습니다. 자, 절대 온도가 뭔지 알았어요. 아, 절대 온도? 섭씨 온도에다가 무조건 273 더하면 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은 절대 온도에 몇 승에 비례한다? 복사열은 4제곱, 4승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한 거래. 열 전달의 3가지 주된 요소는 뭐야? 전도, 대류, 복사야. 그런데 전도는 고체를 통한 거고 대류는 기체나 액체를 통해서 열 전달이 이루어진 거래. 복사는 빛에 의해 전달된 열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전달. 4번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같이. Q는 시그마 T의 사슬. 시그마 T의 사슬.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를 사용해서 구합니다. 자, 8번입니다. 완전 연소 반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완전 연소라는 말 입어보세요. 완전 연소. 연소가 완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연소가 잘 됐구나. 이런 취지죠. 반대말이 보겠어요. 불완전 연소가 되죠. 불완전 연소. 연소가 완전히 잘 안 됐을 때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또는 차량을 등유나 경유나 휘발유, 가솔린이나 경유를 사용해서 원료를 쓰고 있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가솔린이나 경유가 연소가 완전 연소가 되면 자동차에 무리도 없을 거고 또 자동차의 기능도 성능도 제대로 나올 건데 불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 일단은 배기통에서 매연도 나오고요. 또 불완전 연소로 인한 물질도 유해한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는 게 좋은 거죠. 연소 입장에서도.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반응 과정을 한번 나타내 보는 식을 완전 연소 반응식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위험물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기본적으로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식, 물과 반응식, 분해 반응식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식이란 걸 쓰게 되는데 지금은 완전 연소 반응식이라 가연물이 뭐하고 완전 연소라고 했으니까 뭐가 필요로 합니까?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소와 반응하여 완전한 연소가 될 때의 반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 자,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예를 하나 들었는데 C3H8 플러스 OO2는 3CO2 플러스 4H2O가 됐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 이게 최종적인 반응식인데요. 자, 이 과정을 어떻게 반응식이 저렇게 완성이 되는가? 그 과정을 첫 번째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뭐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에요? 프로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될 게 프로판의 분자식을 알아야 된다. 프로판의 분자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프로판의 분자식이 C3H8이다. 자, 그러면 같은 부류는 같이 기억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프로판의 분자식은 C3H8인데 이 프로판의 분자식과 같이 기억을 하기에 좋은 것들 자, 이 네 가지 물질이 알칸계 타나수소의 대표적입니다. 사슬모양 타나수소 중에서 또 알칸계 타나수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자, 알칸계라고 부르는 것은 탄소가 자, 탄소를 먼저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어요. 그러면 탄소 하나를 mass, 두 개를 s, 세 개를 플러스, 네 개를 부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뒤에 붙어있는 수소 개수가 중요한데 탄소 개수에다가 C의 개수를 N이라고 쓴다면 수소의 개수를 2N 플러스 2의 형태로 써놓은 것 2 형태로 써놓은 것을 우리가 알칸계라고 불러요. 알칸계 타나수소는 탄소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수소의 개수가 N의 두 배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개수 그게 달라붙어 있으면 다 알칸계다. 그래서 N을 붙여서 이야기하자. 자, 일단은 관계가 맞는가만 봅시다. 탄소가 하나예요. 1 넣으니까 1, 2는 2에다가 2를 더하니까 4 C2는 2를 넣으면 2, 2는 4에다 2 더하니까 6 C3는 3을 넣으면 2, 3은 6에다 2를 더하면 8 C4는 2 곱하기 4에다가 8에다가 플러스 1하니까 10 이 관계가 다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칸계 타나수소라고 부르고 mass 따라합니다. mass 탄소 하나만 부를 때 mass, s, plus, bus mass, s, plus, bus 거기에다가 수소 개수가 2m 플러스 2의 형태로 붙었으니까 여기다 뭘 붙인다고요? 안을 붙인다. mass 이렇게만 읽었어요. mass 이렇게만 읽었는데 뒤에다 뭐 붙이래요? ane를 붙이래요. 그래서 메탄 이렇게 부릅니다. 자, CH4가 이름이 뭐라고요? 메탄 이렇게 부르는 물질이에요. 메탄. C2H6는 이 관계가 성립되는 두 번째죠. 탄소가 두 개니까 S라고 했잖아요. S니까 안을 붙이면 에탄 이렇게 된다. 여기는 프로판 이렇게 부르겠죠. plus에다가 안을 붙이니까 프로판 이렇게 된다. bus이 4개가 있으면 bus에다가 2m 플러스 2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부탄 이렇게 봅니다. 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군요. 탄소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mass, s, plus, bus 순서대로 mass, s, plus, bus 이렇게 써놓고 수소 개수가 2m 플러스 2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안을 붙여서 mass에 안 붙인 거 메탄, 에탄, 프로탄, 프로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부르구나. 지금 문제는 프로판, 프로판이니까 프로판 이거 풀어보고 탄소가 몇 개다. plus 해가지고 아, 세 개구나. 떠올라야 돼요. 세 개면 2m 플러스 2 하니까 C3H8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찌어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판의 분자식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완전연소 반응식이니까 프로판이 연소가 돼야 되잖아요. 연소가 돼야 되니까 뭐하고 만납니까? 산소하고 만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 이걸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C하고 H가 여기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뭐가 되고요? 탄소가 CO2 이렇게 해서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CO2가 되고 또 이 수소하고 또 산소하고 남는 산소하고 다른 산소하고 만나서 H2O라고 하는 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물질들은 여기에 있는 이 물질들은 전부 완전연소를 한다고 한다면 생성되는 물질은 다 뭐하고 뭐가 나온다? CO2, H2O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썼어요. 이제. 아, CO2, H2O는 탄소하고 산소하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돼서 나오는 물질인지 내가 감은 작겠어. 그러면 다른 물질들도 다 똑같대.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러고 그럼 다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개수 맞추기라는 걸 합니다. 자, 개수 맞추기라 하는데 개수 맞추기는 더 쉬워요. 자, 반응하기 전의 상태가 이 상태고 반응 후가 이 상태잖아요. 이때 각각의 각 원소의 개수가 맞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탄소가 여기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어요. 그럼 여기도 탄소가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탄소가 지금 CO2에서는 탄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잖아요. 1은 안 쓰니까 안 쓴 거죠. 그래서 1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씁니까? 3을 씁니다. 수소가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데 수소가 여기에 2개 있잖아요. 2개짜리니까 8개가 되려면 앞에다 얼마 써줘야 되겠어요? 큰 숫자로 4를 씁니다. 이렇게 어떤 분자 앞에 써져 있는 큰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고 이 개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뒤에서는 몰이라고 부릅니다. CO2 몇 몰? 3 몰? 이렇게 부른다. 이 이야기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산소 개수예요. 탄소하고 수소 맞췄죠? 산소 개수가 여기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자, 근데 뒤쪽에 개수가 큰 숫자가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 개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두 개짜리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2, 3은 6, 산소는 6개가 있네요. 여기에도 있네요. 1, 안 써지면 1이라겠죠? 1, 4는 4 해서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짜리가 몇 개 있어야 10개가 돼요? 5개가 있어야 10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수가 각 구성하고 있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다 맞습니다. 탄소, 수소, 여기는 산소, 수소, 탄소의 이런 것들의 개수가 다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 이게 완전연소 반응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하신 분들은 헷갈려 하셔요. 근데 감은 오셔야 된다. 감. 자, 그래서 메탄도 해봅니다. 자, 여기 메탄이 있네요. 그러면 CH4예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 이건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비교해 보십니다. 자, CH4인데요. 오토하고 만났어요. 그럼 무조건 뭐 나온다고요? CO2, H2O 이렇게 나온다고요. 탄소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하나 있네? 어? 손 댈 필요 없어요. 손 댈 필요 없어요. 개수가 똑같으면 손 대지 마세요. 수소가 4개 있어요. 여기에 2개밖에 없네요. 얼마 써줘야 돼요? 2, 2는 4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산소가 2개 있는데, 여기는 산소가 2개, 여기도 하나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 H2O는요. H2O, H2O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2개 있는 거죠. 2개, 2개니까 4개네? 4개니까 여기 앞에다 얼마 써줘야 돼요? 2를 써줘야 산소 개수가 4개로 맞아 떨어집니다. C2H6 플러스 O2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CO2 플러스 H2O 이렇게 써지겠죠? 탄소가 2개 있죠? 2 써줘야 되겠죠? 하나 있으니까 수소 6개. 2, 3은 6. 자, D에서 산소 쉬어야 돼요. D가 더 많으니까. 2, 2는 4. 1, 3은 3. 7. 7이니까 7개 있어야 돼요. 7개 있으려면 2 다 얼마 곱해야 7이 됩니까? 3.5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소수점이 안 보이게끔 하려고 곱하기 2를 싹 해서 정수화 시키기도 하죠? 네. 그런데 지금 그냥 3.5 곱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보고요. 프로파는 우에서 했고요. 부탄은요. C4H10이에요. 완전연소 O2 만난다. 뭐 나온다? CO2H2O 발생이 된다. 탄소 4개. 하나짜리가 4개. 10개. 2, 5, 10. 2, 4, 8. 산소 쉬고 있어요. 1, 5는 5. 어? 13개가 있어야 되네. 13이면 2이다. 6.5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13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연소 반응식. 탄소하고 수소로 된 모든 물질들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까지 포함을 해서 탄소, 수소, 산소로 된 물질들은 화학물들은 이런 화학식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완전연소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생산물들은 CO2H2O로 무조건 나옵니다. 개수 맞추기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말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하나씩 극복이 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수 맞추기가 잘 되신 분들은 실기 시험 볼 때도 아주 편하게 준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필기 볼 때 반응식 관련된 게 많이 나오냐. 그렇게 많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 실기 시험 보거나 또 한두 문제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자, 예제가 나왔습니다. 프로판 1kg을 완전연소시키기 위해서 표준 상태의 산소가 약 몇 메타 3승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샘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봐보시고요. 자, 일단은 프로판 1kg을 뭐 한다겠어요? 완전연소시키기 위해서 표준 상태의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산소가 얼마가 필요한가 물어봤는데 일단 완전연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연소를 구하기. 완전연소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반응식이 먼저 써져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프로판 뭐라고요? 메, 에, 푸, 부 했죠? 메스, 에스, 프로스, 부스 했죠? 그래, 프로판. 세 번째예요. 그러면 2m 플러스 2가 프로판이라고요? H가 8개가 되겠네요. 플러스. 뭐하고 만나야 완전연소다? O2하고. 그러면 뭐 나온다? CO2 플러스 H2O. 이렇게 될 거다. 몇 가지 쓸 수 있죠? 자, 3개니까 3 쓰고. 8개니까 4 쓰고. 2, 2, 4, 8. 산소 개수 6개에다 4개 하니까 10개예요. 그럼 산소는 OO2예요. 자, 산소의 개수가 O예요. 이 개수가 뭐라고요? 산소 몇 몰이 필요해요? 5몰이 필요해요. 어쩔 때 5몰이 필요해요. 프로판이 앞에다 아무것도 안 써지면 1이 생략된 거라고요. 그래서 프로판 몇 몰이 1몰이 완전연소할 때 산소는 몇 몰이 필요하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반응식을 써놓고 프로판 1몰이 완전연소하기 위해서 산소 몇 몰하고 5몰하고 반응을 해서 CO2 3몰과 물 4몰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 반응식을 보고 말로 지금처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1몰이라고 하는 것은 C3H8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몰이 연소를 완전연소하기 위해서 산소가 몇 몰 필요했어요? 5몰이 필요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것보다 1,000배 큰 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킬로몰이라고 하죠. 그래서 1몰을 제가 크게 이야기하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킬로몰, 1킬로몰이 프로판 1킬로몰이 완전연소하려면 산소 몇 킬로몰하고 5킬로몰과 반응을 해서 나머지 CO2 3킬로몰, H2O 4킬로몰. 그러니까 여기가 몰이면 뒤에도 몰로 나오고 여기가 킬로몰로 나오면 뒤에도 킬로몰로 읽어주면 되죠. 그래서 1,000배 차이입니다. 여기는 2몰하고 킬로몰하고 이 1킬로몰이 몇 몰하고 같아요? 1,000몰하고 같으니까. 자, 그래서 큰 단위로 읽을 수도 있고 작은 단위로 읽어도 돼요. 그 대신 프로판을 몰으로 읽었는데 뒤에는 5킬로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가 몰이면 여기도 다 몰으로 여기가 킬로몰이면 다 킬로몰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분자량을 계산합니다. 이 분자식의 분자량. 분자량을 계산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탄소가 수, 해리, 배, 붕, 탄. 몇 번이에요? 6번이잖아요. 6번의 2배가 분자량 계산할 때 2배로 쓴다겠죠. 6의 2배니까 12예요. 12가 몇 개 있어요, 탄소가? 3개 있네요. 플러스, 수소는 1인데 1번은 그대로 1 쓴다 그랬죠? 2배 안 해줘요? 8개가 있네요. 그래서 8을 해줬습니다. 그럼 분자량은 얼마가 되냐면 36에다 4를 더하니까 44가 됩니다. 자, 내가 몰로 할 때는 뭐하고 짝꿍이 돼요? 분자량이? 그램 분자량하고 짝꿍이 되고 킬로몰로 할 때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됩니다. 킬로그램. 킬로몰로 생각을 할 때는 킬로그램이라고 단위를 쓰고 몰일 때는 그램이라고 쓰고 그래야 똑같잖아요. 1000배 차이니까 여기도 그램하고 킬로그램하고 1000배 차이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킬로몰이면 킬로그램, 몰이면 그램 단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뭘로 생각할 건지 킬로몰로 생각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아무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단위를 뭐하고 맞추면 좋겠어요? 표준 상태의 산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몇 메타의 3승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부피 단위도 리터로 물어볼 수도 있고 미터 3승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터가 1000리터가 몇 메타 3승이에요? 1메타 3승과 같은 거예요. 이 1000리터가 1메타 3승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몇 배 차이라는 거예요? 1000배 차이에요. 1000배 차이면 몰일 때 그램이고 그램일 때 부피가 리터 단위가 1000배 차이로서 똑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킬로몰일 때 킬로그램이고 그러면 부피로도 1000배의 부피인 미터 3승이 짝국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뭘로 하고 싶은 거죠, 지금? 킬로몰로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미터 3승이니까. 부피로 바꾸는 게. 어쨌든 44kg일 때 분자량이 44kg일 때 다시 말하면 44kg이면 몇 킬로몰이에요? 1kg몰이에요. 1kg몰일 때 산소가 몇 몰 필요해요? 5kg몰이에요. 그러면 44kg일 때 산소가 5kg몰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제 이 킬로몰을 진량으로 바꾼 거예요. 1kg몰이 이거 하나를 이야기하니까 이거 하나의 분자량이 44g인데 그램으로 하려면 내가 뭘로 써야 되니까? 킬로몰로 했으니까 킬로그램으로 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몇 킬로그램을? 1kg을. 그러면 이 값을 1kg으로 따져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의 얼마예요? 44분의 1이죠? 이 값을 얼마로 나눠야 돼요? 44로 나눠야지 1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얼마로 나눠야 되겠어요? 44로 나눠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44분의 1의 크기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부피가 아니라 지금 뭐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잖아요. 자, 아보가들의 법칙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모든 물질 1몰의 부피는 22. 모든 기체에는 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자, 1kg몰의 부피는 22.4. 몰이 1kg, 1,000배가 됐잖아요. 리터가 1,000배 되면 뭐라고요? 1,000배가 1,000배 된다 이런 의미예요. 1kg몰일 때 2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산소도 5kg몰이니까 5kg몰인데 22.4m3의 부피를 갖겠죠? 얼마당 1kg몰당. 그런데 5kg몰이니까 이것의 5배가 되겠죠? 그 값을 뭐로 나누고 44로 나눈 값이 프로판 1kg몰의 안전전소에 사용되는 산소의 부피가 된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해 되셨어요? 자, 1kg몰일 때 몇 몰이 필요했어요? 5kg몰이에요. 그런데 1kg몰을 분자량을 계산하고 보니까 44kg몰이에요. 44kg몰일 때 산소가 5kg몰에 해당되는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5kg몰에 해당되는 부피를 답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44kg몰, 다시 말하면 1몰이 아니라 몇 kg몰이래겠어요? 1kg몰이니까 44kg의 4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똑같이 44로 나눠서 1kg몰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44로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4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부피가 산소가 몇 m3승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계산해보니까 2.55가 됩니다. 2.55 이 값이 됩니다. 대략 해보면 여기가 2가 되니까 2.55 정도 값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잖아요.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래 생각되시면 지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면 여러분들이 계속 또 머리가 아파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힌트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프로판 1kg몰이 완전연소하기에서 산소 5kg몰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로판 1kg몰의 분자량 44kg이 완전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는 5kg몰, 즉 22.4에다가 5kg몰을 곱한 값에 해당되는 부피가 필요하다. 그런데 1kg몰의 양만 계산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44분의 1이니까 44로 이 부피를 나눠주면 된다. 이런 취지예요. 이것을 저는 식으로 써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힌트하고 방금 풀이했던 그 과정하고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켜보셔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 어려우면 지금 넘어가세요. 나 이 정도면 아, 너무 지금까지 쉬웠는데 이 정도 내가 한번 고민해볼래 라고 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고 너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반응식 문제 많이 나오냐? 필기 때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프로판같이 간단한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됐으면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실기를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극복을 해야 할 내용이다. 필기만 보면 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실기를 대비해서는 이런 정도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기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미리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연소생성물 관련된 겁니다. 연소생성물의 특성. 연소생성물,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많이 나오죠. 자, 포스겐이 나올 수 있어요. 포스겐가스, COCL2네요. COCL2가 포스겐가스, 강한 독성가스예요. 사염화탄소 약제 사용 시 발생을 한다. 사염화탄소. 사, 사. 염화, 염소를 말하죠. 탄소, 탄소를 말하죠. 그래서 분자식을 우리말로 썼을 때는 역순으로 쓰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자식을 읽을 때 역으로 읽어요. 사염화탄소. 다 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부분 그런 맥락으로 읽는다. 이렇게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사염화탄소. 아, CCL4구나. 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사염화탄소가 과거에 뭐였냐면 하론 소화약제였어요. 하론 소화약제. 어? 나 하론 소화약제 처음 듣는데? 나 분말, 우리 맨날 빨간색 분말 소화기만 봤는데 하론 소화약제라고 있습니다. 소화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하론 소화약제는 여러분들이 주기율 표상의 칠족원소 있잖아요. 칠족원소를 무슨 족이라고 불렀어요? 칠족원소를? 할로겐족.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칠족, 제가 물어본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칠족원소를 다른 말로 무슨 족이라고 해요? 할로겐족.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하론 소화약제는 뭐가 중심으로 된 소화약제다? 할로겐족이 중심 물질로 작용하고 있는 소화약제다. 작용되는 소화약제다. 그래서 하론 소화약제는 칠족원소가 주원소입니다. 칠족원소들이 주된 약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할로겐족을 따와서 하론, 할로겐화물 소화약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로겐화물 소화약제.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왜? 염소가 몇 쪽 원소예요? 할로겐족이죠? 네, 할로겐족에 해당이 됩니다. 칠족원소 한번 써보세요. 수, 혜, 리베, 붕탄, 질산, 푸, 플로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염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벌 넘어가가지고 부롬이 있고 요도가 있고 그래요. 이게 칠족원소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만든 소화약제가 몇 쪽이다고요? 할로겐족이니까 할로겐화물 소화약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할로겐 이산화사염화탄소 약제 사용시 발생한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사염화탄소가 과거에 무슨 약제로 썼다고요? 하아론 소화약제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독성이 어찌다고요? 아주 강하다고요. 강하니까 불 끄러 간 사람이 쓰러져버리더라. 하아론 소화약제 사염화탄소 소화기를 가지고 불 끄러 간 사람이 이 가스 때문에 쓰러져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사염화탄소 소화약제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아크로레인, 석유제품, 유지류 이것들이 연소할 때 나오는 게 아크로레인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아왕산은, 아왕산은 SO2예요. 아왕산은 SO2 또는 이산화황, 그대로 이건 뭐예요? 이산화황 이렇게 부르죠. 아왕산가스, 황을 함유하는 유기화물이 완전연소시 발생한다. 당연히 이산화황이니까 이 황을 갖고 있어야지 이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황을 함유하는 유기화물입니다. 황화수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이 있어야 되죠. 달걀 썩는 냄새로 황을 함유하는 유기화물이 불완전연소시에 발생하는 게 황화수소입니다. 자, 달걀 썩는 냄새, 대표적인 말이에요. 황화수소를 문제에서 물어볼 때 설명을 뭐로 한다? 달걀 썩는 냄새, 이 말 나오면 여러분들이 황화수소, 이렇게 기억을 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완전연소할 때 우리가 CO2, H2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완전연소시 발생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할 때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이 일산화탄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해모글로빈의 결합하여 산소 운반을 저하시키죠. 그래서 사람이 질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일산화탄소입니다. 불완전연소하면 일산화탄소,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염화수소, PVC와 같은 염소가 함유된 물질의 염소시 생성하는 게 염화수소입니다. PVC와 같은 먼 물질을 염소로 갖고 있는 물질일 때 염화수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 물어보지는 이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 달걀 썩는 냄새, 이런 말이나 또는 포스겐, COCL2를 포스겐가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런 물질들은 종종 소화약재를 다룰 때 이렇게 또 우리 위험물 중에서 이 황화수소 H2S가 나오는 이 물질이 대표적인 게 이 일위 위험물에서 나오는 뭐죠? 황화린 있죠? 황화린에서 황화수소가 생성되는 그런 반응식도 물과 만났을 때 생성이 되거든요. 그때도 한 번씩 소개됩니다. 그래서 황화수소 또는 포스겐 이런 가스들은 좀 특이한 가스로 기억을 해보시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일산화탄소의 영향입니다. 자, 일산화탄소 CO죠? CO예요. 탄소가 몇 족입니까? 탄소가 주기율표상에서 탄소가 4 족이에요. 그러면 전자 몇 개 갖고 있다?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산소가 결합하려면 산소는 몇 족이다? 6 족이에요. 6 족이니까 모든 원소는 몇 족이 되고 싶어 한다? 8 족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6 족이 4 족보다 6 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6 족이 형님이에요. 형님이 8 족이 되려면 탄소한테 와서 야, 네 거 두 개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탄소가 전자가 몇 개 돼요? 8개가 돼요. 근데 이쪽에 두 개 남았으니까 산소가 하나 더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8개가 된 걸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산소가 8개의 전자를 확보하게 되죠. 이렇게 확보하게 돼서 결합되는 게 CO2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죠? 근데 일산화탄소는 이 자리에 산소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니까 산소가 이 탄소하고 결합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독성이지만 무슨성이에요? 가연성이에요.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기 다 붙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불연성 가스예요. CO2는 불연성 가스. CO는 가연성이면서 독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독성의 비중을 두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용농도는 얼마다? 50ppm입니다. 50ppm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두 시간의 앞두통 이렇게 일어나는 게 400ppm이고 그 다음에 1, 2분 만에 두통 매스컴 10에서 15분 사이에 사망할 수 있다라고 부르는 게 6400ppm 정도가 되면 그렇습니다. 또 12,800이 되면 12,800이 되면 두 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에서 3분 사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는 약 1% 이상이 되면 사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산화탄소의 영향입니다. 그 위험성을 이 표를 보시고 한번 참고를 보시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산화탄소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입니다. 여기는 일산화탄소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의 영향입니다. 1%면 공중위생의 상한선입니다. 공중위생의 상한선이 1% 기준이고 불쾌감 2%, 3% 호흡수 증가, 4% 두부의 압박감, 6%면 두통 10%면 시력장애 1분 이내 의식불명 사망할 수 있다. 20%면 중심에 마비되어 사망한다. 몇 퍼센트부터 사망이 나와요? 10%부터예요. 10%부터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조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값이 10%가 기준이 되고 공중위생의 상한선은 약 1%에서 1.5%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 전후가 공중위생의 상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이산화탄소하고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다음 내용은 10번입니다. 화제의 정의. 화제의 정의. 지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또 연소 생성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표로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라고 제시한 거고요. 시험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화제의 정의. 인간의 신체나 재산, 생명의 손실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의도에 반한다. 반하는 불. 방화. 이런 것들이 화제입니다.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화제입니다. 즉, 화제라고 부르는 것은 화제는 재앙이에요. 불에 의한 재앙을 화제라고 부릅니다. 원하는 불이다. 사람이 원치 않는 불이다. 원하지 않는 불이에요. 인명, 재산의 손실을 일으키는 불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쁜 불. 좋은 불도 있죠. 좋은 불도 있지만 나쁜 불도 있어요. 나쁜 불을 뭐라고 한다. 화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죠. 화제의 발생 현황, 원인별, 정기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정기의 비중이 제일 크다. 제일 큰 것이 정기, 담뱃불, 방화 이런 것들 순서입니다. 앞에 세 가지 정도만 쭉 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장소별로는 주택, 아파트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차량, 공장 이런 순서입니다. 주택, 아파트, 차량. 여기도 두 개, 세 개 정도만 장소별 빈도가 제일 높은데 원인별로 제일 원인이 빈도가 높은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래서 화제가 일어나구나. 이거 아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도 정기, 콘센트나 이런 것들 관리를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별에서는 주택, 아파트가 제일 화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장소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로 내용 보시고요. 11번 화제의 분류입니다. 화제는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A급, B급, C급, D급. 일단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 시험에서는 잘 나온다.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 백색으로 표시하고요. 황색, 청색, 무색. 일반 화제, 유류화제, 전기화제, 금속화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 방법은 이렇게 A급 화제는 일반 화제예요. 종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타는 거죠. 그럼 뭐로 끕니까? 물로 끕니다. 유류화제. 유류는 물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류화제에 전용으로 써라 하고 만든 게 포소화약제입니다. 거품 소화기예요. 자, 뭐로 끄는 거다? 포가, 폼 이렇게 부르죠. 거품. 거품으로 덮어서 불 끄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집에 있는 퐁퐁에다가 물 섞어 가서 막 이렇게 혼합을 하면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 거품으로 불 끄는 거예요. 그게 유류화제. S는 포소화약제입니다. 자, 전기화제는 CO2, 이산화탄소하고 하론. 이 두 가지 소화약제가 대표적으로 먼 화제 때문에 만든 거예요. 전기화제에 대응하라고 만든 소화약제가 CO2하고 하론입니다. 이 CO2하고 하론이 가스 상태로, 기체 상태로 방출이 되잖아요. 기체 상태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게 불을 끄는 방법이기도 하다. 물은 물에 젖어버리죠. 포도, 물이 있어요. 물하고 풍풍하고 섞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기실이나 또는 컴퓨터 관련된 거나 반도체나 이런 데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방사될까 봐 난리예요. 화제 날까 봐. CO2나 하론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제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걱정스러워서 못 쓰더라는 말이죠. 전기설비에 주로 쓰라고 하는 게 CO2, 하론입니다. 금속화제. 우리 연물에서 제일 비중이 있는 게 금속화제입니다. 금수성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금수성 문제가 금속들이 다 무슨 성이다? 금수성이거든요. 얘들이 다 금수성이에요. 그래서 금수성화제, 금속화제일 때는 소화약제가 갑자기 뭐로 나왔어요? 뭘 해라요. 뭘에 의한 질식 소화를 해라. 물도 안 되지, CO2도 안 되지, 하론도 안 되지, 분말도 곤란하지. 안 되지라고 안 했어요? 곤란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옵니다만, 미리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D급 화제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D급 화제. 이것은 금속화제. 금속화제는 금수성화제. 금수성화제의 소화 방법에는 자, 소화 방법에는 자, 1순위가 뭐예요? 모래예요. 건조 모래. 마른 모래. 마른 모래가 1순위. 이게 1순위인데, 이게 없으면 팽창질서 또는 팽창진주암 자, 이걸 씁니다. 자, 이것도 문제 보기가 없다. 그러면 탄산수소 역류 분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소화 방법입니다. 소화 방법. 자, 무슨 화제? 금수성화제일 때 소화약제의 그 답을 찾는 순서입니다. 모래가 있으면 모래답. 모래가 없으면 팽창질서 진주암. 이것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답을 찾는 게 탄산수소 염류분말. 이걸 답으로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없으니까 답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차, 2순위의 답을 찾고 2순위도 없다 그러면 3순위 답도 찾으시면 됩니다. 3순위 답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이야기하면서 화제의 분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 중요하다. 색깔 기억하시고 화제의 종류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금속화제. 앞으로 무지하게 나올 내용이 금속화제, 금수성화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재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화제 분류 전기설비에 화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 법률상 적응성을 가지는 소화설비는 전기설비에서 불 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스계 소화약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스계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뭐 있어요? 하론이에요. 물론 분말도 돼요. 분말도 되는데 분말이 없네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답을 1번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이산화탄소도 되고 뭣도 돼요? 하론도 돼요. 또 뭣도 돼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분말도 돼요. 분말. 분말. 분말 소화약재 1, 2, 3, 4종이 있거든요. 나중에 소화약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지금은 대략 봐서 총기? 총기면 가스계로 끈다고 했잖아. CO2하고 하론 이거 깨끗하게 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씩 계속 하셔야 돼요. 폰은 무슨 화재를 전용으로 만들었어요. 유류예요. 유류화재. 이 CO2하고 하론은 전기화재. 봉상강화액 소화기. 봉상이란 말은 물줄기 이야기예요. 물줄기. 물을 싸서 소화전 기억하시죠? 소화전처럼 물줄기가 나가서 끄는 소화약재입니다. 강화액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물소화기예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가는데 물의 성질을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을 강화액이라고 해요. 물의 성질을 강화시켜 놓은 거. 뭘 강화시켰어요? 탄산칼륨. K2CO3 탄산칼륨을 사용해서 어느 점을 낮춰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20도씨 이하로 어느 점을 낮춰 놓아서 0도씨에서 물이 안 얼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강화액입니다. 봉상 강화액 소화기. 주된 게 물이기 때문에 전기화재 되지 않습니다. 물줄기로 쏘는 것 때문에라도 더더욱 안 되고요. 마른 모래. 만능 소화기거든요. 만능 소화약재인데 유일하게 전기에서만 안 됩니다. 마른 모래는 다 돼요. 다 쓸 수 있어요. 말로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말로는 다 쓸 수 있어요. 마른 모래를 어디서 찾아가고 올 거예요. 화재가 나면. 그래서 미리 모래를 갖다 놓거나 모래를 쓰려면 이런 모래가 없는데 모래를 갖다 퍼서 와서 불 끄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방법이 말로만 마른 모래는 만능 소화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마르면 다 끄는데 어디에는 안 된다고요. 전기에는 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내용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소화 방법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번 강의는 마치고 다음 강좌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